동사마다 다릅니다. 토리가 대변신하였으니 하루라도 빨리 좋은 가족을 만나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사람도 친구도 지금처럼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질리트는 마른 승마를 바탕으로 황금 장애물 경주로 시작되었는데요. 각종 장애물인 허들이나 터널 에이프레 차를리의 어질리트 수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르다! 역시 다르다! 차를리는 기다려가 이제 귀여운 포인트입니다. 사람을 밟고 튕기는 동작인 튕겨나는 동작이고요. 예니 할 수 있는 동작 중인 안녕이라는 동작이었고요. 샤넬이 보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